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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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요gurt 그린요gurt 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오랜만에 소피언니가 말아준 차비 수지 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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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은 또 처음이에요 공랑 철자 아니야? 공랑 철자 공랑 철자 공랑 철자 공랑 철자 공랑 철자 공랑 철자 무슨 맛인가? 무슨 맛이야? 언니 마셔봤어? 우와 너무 신기해 구름에 위에 있어 진짜 밥상이세요 안되세요 이놈들아 오늘의 수지 오늘의 수지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여기 진짜 맛있어 진짜 이말말로 수만맞지 그래서 여러분은 카드로 바비스파이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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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 오 맛있어 할리는 어려워 맛있어? 오 dressed 너무 맛있어 약간 그거 약간 그거 세상에 어머 오늘 날씨 뭐야? 어머 오늘 아직 통화 중인 거 진짜 트럼프 누가또 말해 이렇게 이거 맛있어 와우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와재 이제 시작할 수 있니 같이 먹기 시작할 수 있니 이제 세상에 계속 이 를 마신다 이 를 마신다 내가 아마 이 를 마신다 이 를 마신다 끝년에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내가 한 번 더 먹었는지 좋은 를 마신다 정말 디퍼런히 디퍼런 귀여워 진짜 인싸다 보니 9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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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쿠키 이 제품은 베이커브루 왜?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구매한 거예요 제가 베이커브루는 없어서 롯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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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롯도? 개이라고? 개 롯도? 안녕 웅웅웅웅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오랜만에 더 플라워 왔습니다 몽블랑카 우리 쇼언니가 말아주는 커피 맛있겠다 파리에서 먹었던 거랑 너무 흡사하잖아요 고맙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네 일단은 티라미수 만들기 2탄 완성 짠 오늘 데이지의 삼시세끼 짐에 호떡 만든 양송이수프랑 그릭요거트랑 버터, 마늘 어쩌고 넣어가지고 페스트리 시트에 직접 만든 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에 먹으면 맛있겠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요거는 말이죠 안에 치즈를 넣은 바자 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회사에서 브이로그를 찍은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아파요 너무 바쁘고 그걸 찍으면은 상황이 안되고 그래서도 안되고 제가 항상 밥 먹을 때만 올리게 되는데 양해 부탁드리면서 조금 애매한 시간이에요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요거트나 먹으려 합니다 요거트는 말이죠 그냥 집에서 요거트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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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가져왔는데 거기에 이제 바나나랑 과일을 얹어가지고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초코바나나 깃땅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냄새 짱이다 맛있겠죠? 자영 장보는 유빈이 아 사귀자고 하지마라 이런 거를 사람 설레게 놓고 귀여워 저는 겸사겸사 이거를 반카판을 사오도록 또 했고요 하하하하 하하하 체크하 드디어 야호야호 모이영지가 2천번 진짜 저렇게 찍는 거야? 우리 둘의 바디 티라미스케 일단 고객님이 요청을 하실 바디컵이 됐어 감사합니다 필터 같이 준비해왔고요 드벨로핑은 과자에서 얻어온 드벨로핑은 과자 그 다음에 호주에는 없다는 한국의 이템 바를 진짜 준비해왔고요 노랗게 물들잖아요 그런거? 한국의 이템 한국의 이템 한국의 이템 한국의 이템 한국의 이템 종류별로 하나씩이고요 신녀들 마라톤 맛이에요 이것도 드셔볼 수 있도록 그리고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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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이템을 하늘에서 복사해왔어요 반가워 스프링 와이킹이 적어도. 이건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야. 그래요? 적어도 적어도. 앳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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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많이 써. I'm a killer. You're a killer. 아직 나 가리고 감각을 들지나. 너무 맛있었나? 아니, 이틀만에 제법 보지? 귀여워. 귀여워. Yeah, this is a killer first, and this is a columbia, and this is a resource for you. Thank you very much. I'm sorry. Can I get the rest put in my next side prank too, pleas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I'm not sure if I can fix it. One, two, three. I'm not sure if I'm going to fix it. I'm not sure if I can fix it. Yeah, yeah, yeah. 미쳤어. 너무 예뻐. It's just a Melbourne. Oh my gosh. This is Hoju. Oh my gosh. Oh my gosh. Oh my gosh. Gorgeous. Yes. I love your heart. Like, it's a little bit good. It tastes like my mouth. Oh, it's awesome. What is growing the pepper? That's true. Thank you. My name is so much minted. 다른? 아, 조금 더 그릇! 네, 감사합니다! 참 램 서비스! 오늘 하루에 하루에 만나요? 이건 여기가 정말 맛있어요 오늘 하루에 만나요 아주 오랜만에 하이어グランド을 또 여행자들 덕분에 왔어요 wait this! we start with one the skinny latte make it extra hot and one cold brew and one ice latte специ самого에요 아 just a regular 고피 founded 이름이 근데 퍼тиров começ으려고 sto콜릿을 만들 tacknya 아 그냥 우유 아니면 eller go antesina 커피? 커피야.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커피 같더라.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 맛있다. 블룸 크러싱. 양자. 한 잔 났어. 헤디 화이트. 더디 플레이트. 짠. 먹어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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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name? Y-U-B-E-N. How do I spell? Y? Y-U-B-E-N. Y-U-B-E-N. 너무 멋있는 로제타예요. 오마이갓. 달고나, 베리, 약간 탄 맛 누룽지. 그래서 회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거의 이제 다 마쳤는데 로지만 남았어요. 코비드 비자에서 졸업생 비자로 바뀌다 보니 칼큘레이트를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로제는 잘 됐고 이제 무상 입금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란. 여러분. 친구들이 저한테 준 선물들 정리해봤는데 다시 봐도 진짜 이 무거운 걸 여기까지 들고 온 게 너무나 고마워요. 고마워. 진짜 잘 먹고 잘 쓸게. 현재 집안 새벽 3시. 간만에 거의. 지금 제가 세 보니까 거의 한 두 달 만에 오버나이트 시프트를 하는 거더라고요. 아 근데 가끔 하면 재밌어요. 가끔 하면 재밌는데 이게 매일이 되면 힘들겠다. 그냥 갈 수 있게 피부에 뭔가 날려고 그러고 좀 뭔가 쫄리고 그래서 제 불이acs 나이트 하시는 분들은 다행히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늘이 약간 다행힍한 것 같아요. 깜짝이야. 유아하게 팔굴 많이 듣다. 심지어. 갈리오리 저장. 솔직히 이 옷의 퀄리티는 지금 10불이 딱 맞는 것 같은데 70불에서 10불이니까 사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둘이서 이러고 자고 있어. 버섯 맛있어? 나 잘 구웠다. 버터에 구웠어요? 나 소리 미쳤다. 빵 미친 거 아니야? 맛있어요? 이거 찍어먹어. 어떡해? 조금만 앉아. 이거 아니지? 이 빵 자체도 맛있고 이것도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어머. 오늘은 오버나이트 이틀의 마지막 날. 벌써 3시고요. 이제 4시간만 있으면 타게 됩니다. 서류 작업도 이렇게 이만큼 있는데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진짜 호라락 가요. 오늘은 틀리는 것도 없었고, 들어가도 딱히 없어가지고 조합도 맞추고 지금 휴식하는 중. 친구가 이거를 좋아지고 이거를 조금 휴식 간식으로 먹어보고 자는데 마시멜로가 드린 걸까? 음. ASMR. 초콜릿은 마시멜로 돼지? 이거 원래 먹으면 맛있겠다. 음. 자꾸 초콜릿이면 더 맛있을 것깄다.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재 시간 7시 36분 이때 새벽 공기가 너무 좋아. 팩팩 소리밖에 안 들리고 이 시간부터 커피 마시는 사람 볼 수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다.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소문 듣고 찾아왔잖아. 너무 기대되는데 너무 졸리거든요. 감사합니다. 맛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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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